퀴즈 유튜브 스트리밍은 저번에 내가 한 두번정도 했는데 화질 되게 좋아요 단점은 뭐냐면 버퍼링이 생기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한 8000명 정도 보니까 막 화면이 끊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가 안되더라구요 소스패 한 명 있었네? 저기있다 시작해봐 내려가자 잘 잡았어 나이스 머리를 뜯어먹으렸네 머리를 네 어쨌든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요즘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도 말 못하고 막 끙끙거리다가 왜그러나 했네 그것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 신경섭시다 괜히 그런것도 저기하면 또 괜히 본인이 스스로 저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요럴때는 이제 맨 뒤에 있는 놈부터 죽여야지 이제 눈치 못채겠죠 눈치챘네 눈치챘네 어우 쎈 놈있다 쎈 놈이 한 놈 있네 쎈 놈이 있죠 이놈은 이제 벌폭탄으로 일단 벌폭탄으로 괴롭혀주고 괴롭혀주고요 이중할로 빠르게 바꿔서 이중할로 바꿔서 이중할로 바꿔서 탄탄총이죠 이거 됐어 잡았습니다 오케이 옛날에는 쟤만 보면 도망갔는데 쟤 겁나 쎄가지고 얘도 못버텨요 얘도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탄탄으로 이제 어느정도 대처가 말벌과 저 벌집 정말 엄청나네요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글쎄 오늘 엔딩 오늘 엔딩 가능하진 않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거죠 네 다음에 또 엔딩 볼게요 어 여기있다 어 여기있었구나 잘했어 야 비켜줄래? 비켜줘 이거 나 주워야 되니까 나 너한테 먹이주려고 한건 아닌데 비켜줄래? 자 잠깐만 어 됐어 하나 어 다 다 얻었다 탈출하면 된다 이제 가자 이리야 사람 먹지 좀 말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자다 일어나면 내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 같은거 하나 없어져 있을까봐 얼마나 불안한줄 아니? 제발 사람 좀 먹지마 남쪽돌 좀 모아갑시다 남쪽돌 아 남쪽돌 모아가야죠 이거 이 남쪽돌 먹다보면 희귀돌도 먹어지는거죠 됐다 그치 이 석판은 상관없는건가? 자 아까전에 여러분들이 보고싶다고 했더니 이 맵 돌칼제압 돌칼제압 하나 해주고 제압후 이걸 눌러 다른 적한테 돌칼을 던집니다 아 이렇게 딱 제압한 다음에 앞에 있는 놈한테 돌칼을 딱 던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 와 족장급의 적도 제압할 수 있구나 이거 연쇄적으로 연이어서 제압하는거구나 아 양손몽둥이 강화하려면 희귀돌 4개 아맞아 양손몽둥이도 지금 되게 약해져서 아 이거 강화가능하다 한손몽둥이는 가능한데요? 와 이거 되게 좋아졌다 피해 7 창은 피해 4 이제 피해 7 됐어 굿 창허리띠 아 식인물고기 껍질 아 창허리띠가 식인물고기 껍질이네 아 표본가죽이랑 아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 맥가죽도 필요하네 가방 두배많은 무기자원과 식량을 소지 가능합니다 와 이걸 이걸 모르고 있었네 잠깐만요 이거 와 이거 돌망치봐 오 겁나 이렇게 변했어요 식인물고기 한마리를 좀 잡아야겠는데 아까 그 놈 잡았어야겠는데 그리고 맥 맥 잡아야겠다 맥 맥 되게 약하거든요 이놈을 잡아가지고 가방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 식인물고기가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이런데 들어가서 나 자신을 미끼로 둬야겠다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자신을 미끼로 단추야 나 한번 물어볼래 여기 피 좀 나오게 아오 아 어어 어어어 아우 아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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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컷백 만들자 앙컷백 만들자 어우 얘도 물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와 겁나 무섭다 놓아졌죠 네 라코스테이지 여기 어디 식임물고기가 있을텐데 식임물고기가 여기 어디 있을거에요 이놈을 잡아야하는데 아 이놈을 어디서 잡지 이거 오늘따라 안보이냐 원래 식임물고기가 엄청 많은데 희귀한 식물들이 너 뭐니 너 뭐니 너 뭐니 가라 좋은말로 할때 가라 오 양눈에 와 양눈에 딱 박혔어 아 식임물고기 자생지도 나오는구나 아 맞아요 아 여기 있다 여기 가까워요 내 뒤쪽이야 저쪽 아 저쪽이야 저쪽 남쪽 바위가루 남쪽 바위가루 남쪽 바위가루 남쪽 바위가루 남쪽 바위가루 희귀한 바위가루가 3개 정도 더 나와줘야하는데 워밍 아 와 저 독수리가 우와 저 독수리가 원숭이를 잡아서 저거 날라가는거 보여요 inha1 놓고 가게 만들었다 내가 놓아줬어 나중에 만들어 어이씨, 뭐야 이거 ㅇㅇ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게임 엄청나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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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악어, 이씨 악어 linerуш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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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저번에 사슴사만 먹더라구요? 아 진짜? 대박이다 희귀한 남쪽 돌이 좀 필요한데 빨리 올라가야 돼 숨 못 쉬네 아 숨 못 쉬네 여기가 이제 바로 식인 물고기 서식지입니다 제가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잡으면 딱... 아 이건가? 아닌데 이런데서 진짜 일반인들은 하루도 못살걸려 이거 아우 야 진짜 아우 나 진짜 환장하네 진짜 이걸 이 자식이야 야야야야야야야 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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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식 저거 겁나 빨라가지고 조용조용한게 저게 야 아우가 많네 아우가 많아 저기 있다 식인 물고기 식인 물고기 저쪽에 있다 저거 어떻게 잡지 근데? 물속에선 공격이 안되는데? 활로 잡아야 되는데 저거 활로 잡아야 되는데 저거 네 화살로 저격해야겠어요 약간 높은 곳이 필요한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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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와우 좋습니다 아우 아주 제대로 잡았네요 야 저거 크다 잘 걸렸다 야 엄청 크네 이거 시계 물고기 껍질 됐어 자 창가방 우리가 늘 수건 사업이었던 창을 좀 더 갖고 다닐 수 있는 창가방을 업그레이드 창을 6개까지 만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와우 이걸 미리 만들었으면은 더 빨리 깼을텐데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 털 코플쏘 가죽 다섯개 표본가죽 맥 가죽 맥 맥을 좀 먼저 찾자 맥을 좀 먼저 찾읍시다 맥은 원숭이도 뭐 저거 필요 있나본데 원숭이가 원숭이가죽도 좀 뭐 쓰는게 있나보다 원숭이가죽도 좀 잡아놓을걸 지금 여깄다 맥 맥 이쪽에 있네 아 맥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있구나 아 어쩐지 밤에 지나갈 때만 있더라니 그 다음에 건물도 좀 우리 마을도 좀 업그레이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오 좋았어 우리 여자친구네 집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 여자친구 집 가능하고 밤까지 좀 잘까 네 희귀한 시갯물고기가 있는데 악어만 해요 아 진짜요? 내 엔딩 나중에 좀 보고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다 깬거긴 한데 지금 이게 엔딩을 보려면 노란스 퀘스트를 다 깨야된데요 그래서 지금 좀 깨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저 있다 찾았다 아 늑대다 늑대 늑대 저쪽에는 검치호 검치 조심 사고 생기죠 늑대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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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꽉 찼고 밤에 분위기 진짜 무서워요 승채감 이거 진짜 무슨 음악이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이 근처에 맥이 있어야 되는데 풀소 나이스 그냥 손가 그냥 손가 야크 야크 야크가죽 나이스샷 엔딩은 아직 못봤어요 엔딩은 아직 못봤어요 엔딩은 아직 못봤어 맥들이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늑대들 때문에 야크야크 염소 호랑이 어 이거 뭐 없는데요 맥이 약간 돼지같이 생겼는데 코는 약간 코끼리처럼 살짝 튀어나온 애들 걔네들이거든요 엔딩은 아직 못봤는데 범죽 엔딩은 міng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솔로분들이 많으신데 내려봐봐 아 깜깜해 안 보여 어딨어 아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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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궁굴 사자 맥이 없는데 맥이 없어요 맥은 그냥 일단 지나가다가 한 마리씩 잡는 걸로 하고 굳이 이렇게 찾으러 오면 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퀘스트들부터 빨리빨리 깹시다 지약자 워가 퀘스트 잠자고 이거 미리미리 해놔야지 이거 엔딩 엔딩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하며? 아 호수 아래쪽 가파른 산 제일 남쪽에 스톤 엔지가 있어요 음 아까 열한시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네 완전 동굴이네 여기 완전 동굴이네요 완전 동굴이네요 엔딩이 좀 허무하긴 하다고요? 굳이 엔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내 생각에도 이거 굳이 엔딩을 봐야되나 싶어요 일 안하고 여기서 뭐하고 노답거리냐? 어? 백성들 뭐하니 거기다가 왜 물을 뿌려? 다쳤나? 아 니들 다쳤나보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내가 와도 이러고 있는 것 봐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다친 것 같아요 위험하네 네 뭐 소리야 이거 맥술이 아닌가? 멧돼지 멧돼지 잃어버린 두템 이거 약간 세력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녕 맥돼지 안녕 맥돼지 이리와 이리와 야 미안하다 변신 난 그 organizer 좀 기다려. 나 좀 Community 는 를 멧돼지 그렇지 얘들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공격 어우 야 진짜 크다 야 이거 옛날엔 원래 이렇게 새가 컸나봐요 오우야 금방 걸리게 난다 아 뭐야 아 젠장 잡혔고 토텐 가진 놈이 도망간건가요 지금 빨리 가야겠는데 저 토텐 가진 놈이 도망간거 같은데 지금 이거 토템 하나 떨어뜨렸나? 아까 전에? 아 큰일났다 이거 지금 어디로 왔지? 봐둘걸 좀 아... PC방에서 되나요? PC방에서 깔려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다 깔면 이제 가야될 시간 아닐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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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와라 나와 이 자식아 어디 이 자식이 거기야 이거... AI 봐라 이거 숨는 거 봐요 잘 숨네 절로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제압 스킬을 보여줄까요? 아 제압 스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칼로 제압 아... 어우 누가... 누가 돌팔매질한다 돌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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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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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왠지 날아갈 것 같다 아 나이스샷 와 헤드샷 쩝니다 와 봤어요? 저거? 잡아! 잡아! 자 불폭탄... 불폭탄 준비 불폭탄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아 나이스 불폭탄 굿 그다음에 불폭탄보다 이게 벌떼폭탄이 훨씬 좋은 것 같애 벌떼폭탄 준비 아 그렇지 벌떼폭탄 준비하시고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고 가! 이리와! 이리와! 단추야! 이리와x3 이리와x3 고기 먹자 나이스 정기 완료 와아 토템 하나 챙겼구요 이리와x4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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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어후 좋아요 토템 2개 챙겼고 라스트 하나 락댐 감소 맥믈 감소 이건 불 붙이면 동네에 불 붙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 와 글라이더 타고 날아가고 싶다 진짜 와우였으면 벌써 점프 타고 그래서 글라이더 타고 날아갔을 텐데 불쾌한 저장 이거 그냥 떨어지면 죽을걸요? 낙탱 감수 찍었으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여기는 이게 있으니까 아, 쓰리때도 그랬어요 아 경치좋다 진짜 경치좋고 다 끝났고 돌아가면 돌아가면 뭐가 있을거같은데 돌아가면은 아마 뭔가 쾌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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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짐 만들어주는 쾌가 있을거같아요 가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한테 먼저 너 뭔데 아 전사 카루시가 지금 어디갔어 그래서 쟤 구하러 가는거나보다 쟤가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아마 당하고 있겠죠 딱봐도 당하고 있겠지 그리고 얘 이질라족에서 데리고 온 남자에 배신자 나 얍삭한 놈이에요 이거 약간 이질라족의 이완용같은 자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면 집을 좀 만들어줘 어 집 된다 어 생각보다 저거 길을 수련하네 아 얘가 이제부터 나한테 뭘 알려줄건데 아 자기가 이제 배신자라는거 알고 암살자가 올거를 걱정하나봐 아 어 점술사님 아 스슬리가 태양이구나 아 미신 때문에 죽이는거구나 먹는건 아니네요 우담족처럼 다 왼좌족이 왼좌족만능설이야 보면 우담족은요 왼좌족이 피가 자기들을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먹고 쟤네들은 우리 피가 저기 신을 만족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서 제물로 바치고 하여튼 이 나쁜 놈들은 그냥 어 저캐스트라면 이제 이걸 찍을 수 있구나 아 이제 이거 와 이중 불폭탄 그리고 불제압 아 불폭탄으로 적을 힘껏 때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불폭탄으로 적을 힘껏 때린다고 가까이서 가까이서 이렇게 땡가랑 이렇게 하나 불의 달인 무기에 불 붙이는데 동물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동물지방 없이도 불의 달인 2 무기 하나에 불을 붙이면 다른 후속 무기에도 자동으로 불이 붙은데 정말 편하겠다 진짜 편하겠네요 제작도 있어요? 아 아 제작 어 내장가방 오 좋아 동물지방이랑 이런거 더 많이 갖고 내릴 수 있게 야크가죽이 우리가 몰래 얻었었네 해골뼈 칼이 있네 아 이거는 이제 유비소프트 클럽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봐 이런식으로 또 유비소프트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네 폭탄어리띠 아 이 폭탄어리띠도 있구나 이런식이네요 자 어쨌든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하시면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 속으로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거는 이제 방송 끝날 때쯤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이건 언젠가 이제 뭐 엔딩 보겠죠 이제 이거 메인 굵직굵직한 캐스트는 다 끝났으니까 어 뭐야 이거 뭐지? 여자친구 집 업그레이드 좀 하고 뭐 만든거지 지금? 오 굉장히 멋있는걸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똥 똥 아이씨 똥이랑 탈이랑 우담족 피를 섞었대 아 똥 똥 기둥을 왜 세웠어 이거 더럽게 아 진짜 이해가 안가네 이 양반은 진짜 아 와 만지 아유 만지자 dag 꺅 lles 개 똥템이야 진짜 이게 뭔데여서 똥 기둥 만들어서 이 뭐하는건데 이게 이걸 만들기해서 내가 저 고생 한거야 지금 여자친구네 집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 이게 우리 여자친구 집인가? 어 됐다.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오오 엄청 좋아졌네 엄청 기뻐하죠? 무릎까지 끌고서 기뻐해 완전 엉엉 울 기세야 지금 대박이다 엄청 좋아하죠? 말하자 아 사냥꾼 제이마가 지금 일부러 밖에 나갔구나 아 엄청 달라졌죠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넓어졌는지 이걸 지금 화려하잖아 벌써 이런 장식품들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좀 과했나? 너무 좀 이게 사치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밀집에다가 동물 가죽까지 이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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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도 비싸겠다 이거 동물 가죽을 이렇게 얹혀놨어 이거 각종 동물 가죽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요리법이 생긴거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거야? 오 스킬 포인트가 생겼네 일단 일로 올리자 샤인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인님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샤인님 고마워요 땡큐 은인이신님 고맙고요 문어발 콘서트님 대도 스토코님 니겟엔 라이타님 고맙습니다 샤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샤인님 고마워요 땡큐 샤인님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좀 많이 있어야되고 샤인님 아 재밌었네요 오늘은 근데 뭐 어차피 굵직한 퀘스트는 끝났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진행할 동력이 없죠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네 샤인님 고맙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방송은 끝났고요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와우 정도만 잠깐 키고 있을테니까 이제 보실 분들은 잠깐 뭐 남아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제가 보다가 이제 슬쩍 주무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들 꾸시고요 좋은 꿈들 보내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자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еп